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벽 이별은 손두구 적시려 허벅허벅 걸어간 나의 나의 뒷모습 당신 당신만은 아무나 있나요 좋은 남자 어디 있나요 오늘도 꿈을 꾸기 레일레일레일 희망끝 걸리면서 아아아 죽쳐진 엉덩이 레일레일들 약속하면서 나를 나를 잡지를 마라 나를 나를 붙들지 마라 내 인생은 끝까지 고전이다 박수 박수 흠 2절 사랑도 순서가 있나요 이별도 순서가 있나요 헤어지면은 헤어지면은 서로가 왼손인데 애들때문에 애들때문에 살아야만 정괴물에 사는 역할 살다살나보니 이젠 지쳐버렸어 좋은 여자 어디 있나요 좋은 여자 어디 있나요 오늘도 꿈을 꾸기 하여기 하고 회사 뭐 고통 내일레일레일레일레일레일 내 인생은 끝까지 도전이다 내 인생은 끝까지 최고이다